뭔가를 결정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하시나 봐요. 이럴까 저럴까. 네. 일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. 일을 그만둔다고? 네. 일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. 안 그만두셔야 돼요. 네.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. 못 그만두세요. 그만두시면 오히려 더 힘드세요. 원래는. 원래는 사사해요. 가만히 계세요. 그냥. 지금 하시던 거에서도 내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렵다. 돈을 남들은 못 번다. 힘들다. 그런데 나는 돈도 잘 벌고 그나마 내가 모르겠어요. 코로나 시국에 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먹고 살만하단다. 지금. 그런다고 내가 힘든 것도 없고. 내 남밑에 못 있어요. 성격이. 미안해요. 지랄맞대요. 맞아요. 제가 20년째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내 사업하고 계시죠. 그런데 뭐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. 뭔지 모르겠어. 그래서 물류입니다. 분류.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고 지금. 네. 그런데 내가 건강은 안 좋아 보인다. 지금 솔직히 뭐. 매년 사고가 나요. 뼈가. 작년에는 골절됐거든요. 그래서 골절됐는데도 일을 했거든요. 제가. 내가 몸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이고요. 원래는 내가 쉬어가라. 내가 하는 일에. 지금 내가 굳이 지금 이 하는 일에. 내가 막 꼭 있어야지. 이게 돌아가지 않. 내가 없다고 안 돌아가지 않는데. 그죠. 그러니 내가 원래는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고. 내가 조금은 천천히. 내 몸을 좀 돌보면서 갔었으면 좋겠어. 원래는 몸수는 되게 많이 안 좋아요.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. 내 몸 안에 질병이 들어오고. 그런데 내가 쉬지 못하고. 일을 계속하면서. 내가 골병이 든다고 그러죠. 돈은 벌어. 그런데 내가 골병이 들어요. 골병 들었어요. 그런데 더 들어온다고. 지금 나이에 비해서. 미안한 얘기지만.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. 고생을 되게 많이 한 걸로 보여요. 고생을 많이 했어요. 내가 고생해서.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잖아요. 내가 지금 움직이면 이거 다 이뤄요. 그러면 그만두고 쉬어야 되나요? 아니요. 이건 그대로 두라고. 두라고요? 내가 그냥 이동하지 말고. 이걸 보되. 내가 막 들어가서 일하지 말고. 내가 조금 쉬면서 시험시험 움직이면서. 이거 그냥 도로 갖고 가라고. 그냥. 지금 변화를 주지는 마세요. 언제까지 해야 하죠? 제가 이거. 그런데 우리 대준님이 지금 한 길만 파왔어요. 네. 맞습니다. 내가 뭔가 다른 거를 돌아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성격 자체가 막 이렇게 돌아보고 막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지가 않아. 뭐가 하나가 맞아. 그러면 죽어라 중중중중중 가는 스타일이에요.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나와서 또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없단다. 네. 맞습니다. 기술도 없는데 내가 나와서 뭔가 새로 배워서 한다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자손들이 커 올라오니 내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돼. 그렇죠? 그냥 꾸준히 변화 없이 가시랍니다. 제가 뭐 50 넘어서까지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건가요? 이제 요 나이밖에 안 됐는데 아직 50되려면 아직까지 한참 가야 되잖아요. 내가 더 쌓아놓고 내가 더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쉬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나 있단다. 뭔지는 모르겠어. 돈벌이는 안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가도 늦지 않으니 그게 뭐 지금 시각을 다퉈서 해야 되는 거로는 안 보여. 그렇다면 내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까지는 내가 아직까지 더 달려야 할 때니 달려라 그러셔. 아니 몸도 안 좋다는데 뭐 어떻게.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남들처럼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. 솔직히 설 갔다가 슥 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몸이 안 좋아서. 그럼 내가 그러면서 슥 갔다가 와서 병원도 한 번 가고 살도 좀 빼시고. 요즘 다이어트 중입니다. 혈압 쪽으로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. 병원도 자주 갑니다. 병원을 갈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. 관리가 안 돼요. 술 드세요 혹시? 저는 술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. 그럼 먹는 걸로. 원래 아침에 새벽에 일이 끝나니까요. 집에 와서 먹고 잤거든요. 그러니까 안 좋더라고요. 내가 혈압 쪽으로 간 쪽으로 그래서 술 먹나 물어봤어요. 그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니 건강에 조금 내가 많이 지켜서 가셔야 되고요. 사고 수가 또 있는데. 제가 매년 사고 하나요? 차든 오드바이든. 원래 또 사고 수가 있어요. 9월쯤에 사고 수 들어온다고 하시니. 내가 그때 내가 그건 특히도. 이번에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. 뭐가 툭 튀어나와. 내가 확 놀라면서 뭔가를 하는 게 보이니. 그때는 사고 수는 조심해라 그래. 뭐가 궁금하세요?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. 제가 오래 그만두려고 했던 건데. 그래서 몸도 안 좋고. 제가 일을 안 해도 생활비에 어차피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도 나오는데. 그래서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. 좀만 더 버티세요. 좀만 더 버티셔서. 원래는 어떤 이동 변화 변수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. 자손들도 우리 기준님하고도 내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런 건 없어. 좋아요. 그러니 내가 우리 기준님이 참 잘한다. 네 맞아요. 되게 여우가 드신 분이란다. 그러니 내가 나만 건강하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중심만 잡고 가고 있으면 이 집안에 큰 문제가 없어. 내가 금전의 고력도 없어 보면 지금. 그런데 단지 내 몸수만 문제가 많이 들어온다.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내가 정말 푹 쉬어가는 느낌으로. 내 몸을 돌보고 운동도 좀 하시고.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궁금한 거 없으시죠? 없는데 제가 이거. 그러면 제가 뭐 기약은 없는 거네요? 뭐가? 그 언제까지 하라는 그 기약은 없는 거네요? 이 일을요? 아니요. 있어요. 우리 대준님이 마흔 일곱, 마흔 여덟, 마흔 아홉 들어오면 내가 이 일 안 한다고 소리 한 번 더 하실 거예요. 아 그래요? 응. 끄고 얘기해 줄게요. 응.